네, 안녕하세요. 슈가 미윤기입니다. 이게 사람들이 투어를 하면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공연하고 그 이면에는 감수하는 게 되게 좀 많긴 해요. 공연이 되면 좀 공연 전까지 좀 무서워요, 되게.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지혜적이고요. 근데 공연할 때만큼은 진짜 살아있는 게 느껴지고 저희 7명, 저희 7명을 보면서 그 수만 명이 연락을 하고 즐거워하고 저만 해도 어릴 때 공연 보고 했던 것들이 다 기억나니까 특히 10대 때 봤던 공연들이 너무 기억나니까 그 사람들한테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을 심어준다는 건 꽤 멋진 일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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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